자, hawk. 자, 매인데요. 일단 이 발음 설명 드릴게요. 자,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 어, 어. 알겠죠? 어. 그래서 hawk. 입은 약간 좀, 입 안이 좀 커져요. hawk. hawk. 혹이 아니에요. hawk. hawk. 알겠죠? 오와 어의 중간 발음 좀 애매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hawk. 자, 그리고 이거는 길게니까는 hawk. 됐죠? 그래서 매인데. 자, 매가 먹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혹채가잖아요. 그렇죠? 혹채가는 누구예요? 얘는 매예요. 매. 자, 같이 해보죠. hawk. 자, 혹. 자, 행동까지 해보세요. hawk. hawk. 자, 매가 혹채가는 거예요. hawk. 행동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미. 자, 꿀벌입니다. 자, 꿀벌은 날개짓 하니까 비 소리가 나겠죠? 날개에서. 자, 따라해서 행동까지. 비. 다시 한 번. 미. 자, 비. 비. 뭐예요? 꿀벌. 자, 다음. 자, 캠얼. 자, 낙타인데요. 자, 낙타는 굉장히 온순하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낙타를 쓰다듬는데 낙타가 제 팔을 콱 깨물었어요. 누가? 이 온순하다고 생각했던 낙타가 나를 깨물었네. 그래서 캠얼. 같이 해보죠. 캠얼. 다시 한 번. 캠얼. 캠얼 하면서 깨물.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캠얼, 깨물. 캠얼, 깨물. 그래서 정확한 발음에도 이게 생각나도록 연습해야 돼요. 자, 캠얼. 캠얼. 누가? 낙타가. 캠얼. 낙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콕 또는 칵이라고도 읽어요. 자, 수탁. 자, 수탁이 먹이를 어떻게? 콕, 콕. 알겠죠? 그래서 콕, 콕. 자, 아까 이 발음 연습했죠? 우와 어의 중간 발음 콕. 다시 한 번. 콕, 콕. 자, 또는 칵.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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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자, 누가? 수탁이.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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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누구예요? 수탁이에요. 콕 또는 콕. 자, 그러면 우리 만화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복습해보죠. 자, 호크. 먹이를 혹 채가는 매였었죠. 그 다음에 미, 미. 꿀벌이었어요. 그 다음에 캠얼. 콕, 깨물. 누가? 낙타가. 아주 온순한 동물인 낙타가 깨물. 그 다음에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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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바로 뭐예요? 수탁이죠? 자, 복습해보죠. 자, 호크. 자, 먹이를 혹 채가는 매였어요. 매. 그 다음에 미. 자, 날개지 비. 자, 꿀벌이죠? 그 다음에 캠얼. 자, 누가 콕 깨물었어요? 만화 생각해야 되겠죠? 낙타. 그 다음에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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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바로 수탁이죠. 수탁.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그 다음에 캠얼.